자세한 미션 들어가네요 여기는 조금 해드렸어요 지상청이고 자가사 방에 자가사 전세 4200입니다 4200이고 대출가능합니다 2m밖에 안들이에요 2m 2m 밖에 안되고 3m 40이네요 2m나 3m 40 옵션은 그래도 조그맣게 다 있어요 싱크티가 크네 방 크기에 비해 싱크티가 굉장히 큽니다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이고 방은 이렇게가 2m니까 침대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침대 딱 들어가고 여기에 못장하고 냉장고로 이렇게 있네요 방은 크진 않지만 지상층에 전세 4,200 관리비도 쌉니다 5만원밖에 안합니다 전기 가스 별도 수소까지 포함 싱크대가 굉장히 크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